여러분이 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 고난과 어려움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슨 기회라고요? 멸망의 기회.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멸망의 기회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라고요? 하나 둘 셋. 축복의 기회. 이게 오늘 메시지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구원받았다면 그거 문제 안 된다 아멘? 어떻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죽어요. 저녁들 안 먹었어요?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이 되어도 그렇죠. 낙심이 되겠지. 문제가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건 낙심되도 약속은 한 곳에 믿음이 있겠죠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그를 통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이 되는 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뭐 없다고. 얼굴 표정 저거 숨기지 마요. 다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때 준비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서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를 분명히 직접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시간이 가면 아닌 거지 그걸 뭐 당장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얘기해 보세요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다 아멘? 그래서 이거 시험하지 말고 실험해 보래. 실험 실험해 보래. 진짤까? 기대하고 좀 봐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불신앙은 안 믿고 기다리는 거지만 믿음은 믿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하는 조건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아멘? 오늘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축복의 기회다 여러분에게는 축복 외에는 올 게 없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선교 현장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지금 제 캐리어가 안 왔어요 두바이에서 비행기 안 실었대 그래가지고 지금 캐리어가 언제 지금 금방 전화가 왔는데 공항에서 온 것 같아 지금 내가 끊었어요 예배 중이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꼭 캐리어가 도착했는지 갈 때 음식 싸가지고 갔거든 그게 도착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왔어요 왜냐?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두바이 공항이 이런 표현이 맞더라고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옛날에도 한번 갔던 기억은 가물가물하게 있던데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움직이니까 나도 어리버리하지 두 분도 같이 뭐 다 언어는 안 되지 세 분이 다 언어 모르는 입장에서 지금 막 열로 뛰고 절로 뛰고 했는데 비행기 떠날 때 비행기 날개가 얼어가지고 안 떠 뜰 수가 없대 이게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그거 녹여가지고 떠는 한 시간 늦게 갔어요 근데 두바이 공항에서 3시간 반을 격류했다가 옮겨 타고 가야 되는데 한 시간 늦게 출발해서 한 시간 늦게 도착하더라 우리는 한 시간 늦게 출발해도 더 빨리 가가면 시간 맞추겠지 했더니 이 운전수가 그냥 맞춰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2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공항에서 공항에서 한 3터미널에서 1터미널을 옮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로 가라 저 사람은 절로 가라 공항 그 넓은 데서 예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30분을 거기서 까먹었어요 그래 나중에 정신 차리자 우리 잘못하면 비행기 놓치겠다 해가지고 정신을 탁 차리고 다시 찬찬히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시간은 안 남았다 비행기 놓치고 빨리 뛰라 어디로 뛰어야 됩니까 절로 뛰어야 됐으면 정말 갔더니 다행히도 버스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셔틀버스 타고 가는데 이놈의 차가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비행기가 뜨면 서 있고 착륙하면 서 있고 또 가서 가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30분 남았어 비행기 타려고 또 막 뛰어서 그랬더니 버스 타래 또 타서 그랬더니 비행기가 활짝 한가운데인 차가 비행기까지 떼고 와서 내려가지고 걸을 한 마지막 탄 사람이 한 10명 되나 그 10명이 우리처럼 막판에 탄 거지 우리 타니까 문 딱 닫히더니 바로 떨어뜨려요 그 비행기는 출발합니다 이런 얘기도 없어 그냥 띵띵 하더니 바로 그냥 활주로 들어가더니 휙 날아가버려요 다행히 타고 에레반이 도착을 했죠 도착했는데 물건이 하나 안 왔어요 3일 이틀인가 이틀 후에 왔어요 물건 안 왔는데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다른 손님 다 나갔는데 우리만큼 물건이 안 오니까 목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영어가 합니까? 러시아 말이 됩니까? 아르메니아 말이 됩니까? 거기 직원들한테 우리 물건 안 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알고 봤던 우리 목사님들이 라벨을 얼마나 부전하는지 가방을 받자마자 라벨을 다 띄워버렸어 안 온 거 하고 대조를 해야 되는데 대조할 근거가 없는 목사님 그렇게 부지런하십니까? 그래서 쓰레기통을 다 짓는 거야 우리 세 명이사 이 쓰레기통 뒤져버려 저 쓰레기통 뒤져버려 뒤져가지고 겨우 5개 물건 중에 3개 찾았어요 두 개를 맞춰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안 맞네 그렇게 헤매면서 한 시간 그래서 공항 안에서 땀 뻘뻘려가지고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전에서 두 개 보여주면서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가 안 왔을 거다 그 두 개 다 놓고 가래 그리고 뭐 주소 써라 뭐 하라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나중에 그 직원이 화를 내더라고 자기들도 이 일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한 시간을 자기도 우리하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는데 우리도 답답하다고요 우리도 그래도 다행히도 거기서 정리가 잘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낮에 도착한 거거든요 그리고 1시부터 강인데 12시까지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점심 먹고 가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바로 가서 바로 집중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거는 30분 정도 목사님이 한 다섯 분 그 외에는 여러 교회의 사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오전 오후에서 집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나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런 집중 훈련을 지속하자 전도학교를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두 달 간격으로 계속 지속해서 전도학교를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강의했던 것을 전부 다 아르메니아 말로 다 번역을 해서 자기들이 계속 숙지하겠다라고 해서 그 언어를 바꾸는 작업을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역자에게 맡겼어요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여기서 복음 편지를 러시아 말로 된 걸 먼저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열 가지 신앙의 발판도 먼저 보내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갔더니 보낸 지가 한 2주간 3주 전에 보냈거든요 그 양이 괜히 많잖아요 신앙의 발판 그 다음에 복음 편지 갔더니 아르메니 말로 다 바꿔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적이었어요 자기들이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기서 프린터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것도 꽤 양도 많더라고 30명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10페이지 30페이지 하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나눠줬더니 책을 하나 막 흔들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갔더니 이미 다 자기들이 번역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열정적이다 뭔가 하려는 준비가 돼 있구나 많이 느꼈고요 하고 나서 전도학교가 연회 가운데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제가 회장 정현영 목사님이 총무 그 다음에 구형목 목사님은 고문 그리고 한 달에 일단 매달 10만 원씩 아르메니아 선교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금액을 모아서 뭘 하냐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아르마빌이라는 도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도시에도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한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자기들이 인원을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통역자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 말을 러시아말로 해주는 분은 서행성교사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자가 최소한 세 명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면 세 명이 흩어져도 그 목사님들이 가서 메시지를 하려면 통역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역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데 일단은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만약에 참여시킨다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부터 어느 정도 통역자들을 위한 기금을 모았다가 그분들을 참여시킬 때 좀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일단 회비 10만 원씩 매달 기금을 모으기로 했고 그 대신 각 교회에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 후원에서 평신도들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금을 좀 많이 모으자라는 게 그 목사님들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2월 달에는 또 새로운 목사님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갔다 오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 두 분 이번에 갔다 와서 정현용 목사님 표현입니다 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여기서 봤다 이렇게 반응이 뜨겁고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감동이 됐다 그래서 정현용 목사님은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구현용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선교사역 현장 중에 가장 인상적인 현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 현장이 굉장히 뜨겁게 전도운동에 불이 붙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됐고요 또 하나 요청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랩런트라는 단어를 아직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다 해서 남은자, 구루터기 이렇게 썼는데 그 랩런트들을 따로 훈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랩런트들이 그 전에 미상목사라는 신비운동하는 목사님들한테 집중훈련을 여러 차례 받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의외로 어른들보다 훨씬 신비운동에 심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빨리 따로 집중훈련을 해서 이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역자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목사님들을 사역하는 팀들이 들어올 때 청소년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 같이 들어와서 따로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이 빡 필요로 알고 그리고서 또 하나는 이번에 한국어 교재를 제가 사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갔는데 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갔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를 끝나고 났는데 여러 교회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제가 혹시 한국어로 하는 우리들이 한 메시지 듣고 통역에 관심 있는 분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손을 번쩍 딱 드는 거예요 하나는 에치미아진이라는 지역에서 온 랫런트인데 그 아이가 제가 6년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서 6년 전은 했는데 한국어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6년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냐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발음을 모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래서 드라마 보고서 흉내는 내는데 딱 한 가격 때문에 못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몇 마디 애운 거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대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 친구는 자매인데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야군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러시아말로 우리가 하면 러시아말로 아르메니아말로 통역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학생이라 그리고 이 친구는 러시아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러시아말를 유창해요 야군 목사님은 아르메니아 말을 참 잘하는데 러시아말로 통역할 때 우리는 몰랐는데 러시아말로 표현한 표현력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가 통역하면 답답해가지고 부연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하면 자기 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저 아들이 통역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한 시간은 그 아들 불렀어요 네가 통역 한번 해봐라 이야 잘하는 거예요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봤더니 러시아에서 러시아말를 아르메니아말로 번역하는 통역사예요 사실 자기 교회 통역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아주 잘 이 아이가 뭐냐면 자기 한국어로 직접 통역하고 싶다 한국어를 공부해서 아르메니아말로 직접 자기는 할 수 있다 러시아말도 할 수 있고 한국어 하나만 배우면 러시아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아르메니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 두 명의 손을 딱 들은 거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한국어 교재 너희들 또 사다 주겠다 그랬더니 일단 너무 좋아하죠 뭐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아라인 목사님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성인 상대로 하는 사역자 오시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자 올 때 한국어를 가리킬 사역자가 오면 안 좋겠냐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한 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 한 달 동안 한국어를 집중으로 가르쳐 줄 교사를 하나 파송해 달라 어떻습니까 자 아르메니아 가실 분 아르메니아 가서 한 달간 진짜로요 진짜로 우리 정지영 집사님 할렐루야 이게요 거기서 시설이 너무 좋아요 시설이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요청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숙박하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파트형 호텔로 갔는데요 아파트형 호텔로 갔는데 부킹컴을 해가지고 예약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연락처가 없던 거예요 연락처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아파트형 호텔이 뭐냐면 아르메니아 안에서요 정식으로 허가난 시설이 아니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부킹컴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끼리 직접 만나야 키를 주는데 키를 얼굴 보고 주질 않아요 왜? 혹시 경찰한테 자기들이 이렇게 세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메일로 몇 시 어디로 와서 내가 준 키를 거기다 놓을 테니 키를 가지고 들어가서 문 따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런 방법은 우리가 처음 이번에 아파트형 처음 가본 거거든요 전화를 할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메일 번호가 있는 거 메일로 해달라는 거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요 알뜰폰이라 알뜰폰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로밍이 안 돼 알뜰폰은 로밍이 안 돼 있어요 국제 로밍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로밍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인천공항 갈 때 그랬거든요 이거 로밍 되냐 그랬더니 알뜰폰은 로밍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국제 전화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10만 원 나왔어요 무서워가지고 못 열겠어 그런데 밤 9시 반이 됐는데 일정 다 끝나고 갔는데 아파트를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소도 그 근처 주소로만 남겨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요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열었습니다 판도라의 뚜껑은 에라이 10만 원이 나와도 20만 원이 나와도 이게 얼어준 거니 빨리 그냥 열고 했더니 문자가 딱 와요 당신들이 안 오는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방을 내놨습니다 이건 또 왜 유럽의 특징이 계속 우리가 몇 시에 갑니다 언제 갈 겁니다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로 여기고 캔슬시켜버린 거예요 아 이게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완전 다르구나 캔슬되어 버려가지고 집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린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추워 죽겠다 지금 얼어 죽겠다 그럼 빨리 서목사님이 짧은 영어로 번역기 돌려가지고 듣더니 한참 만에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집을 소개할 테니 갈 수 있겠냐 아 우리는 지금 어떤 집이든 빨리 갈 수 있다 빨리 해달라 했더니 그런데 30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밖에서 막 추운데 덜덜덜 떨고 구 목사님하고 정 목사님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어쨌든 잘 돼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참 그랬어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이분들을 만나겠는데 그런데 그 반값이 100만 원이 넘어요 세 분이 7일간 지내야 되니까 전체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 얘기를 야곱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생했다 그러니까 야곱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 교회에 숙박시설을 좀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데 이걸 좀 못했다 한번 보시고 숙박비를 그 돈을 우리한테 미리 주시면 우리가 이 아내를 깨끗하게 탁 한 다음에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냐 가보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었지만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좀 누수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러면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는 야곱 목사님 옛날에 미상 목사가 한국에 와서 뭘 보고 충격받았냐면 온도를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접었다 온도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온도리야 그래서 여기는 다 한국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놨더니 카페트를 깔아놔가지고 온도를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놔가지고요 이게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뜯어내고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뭐 뭐지 뭐 그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트가 오래돼가지고 충수도 안 돼가지고 냄새가 엄청나는 거예요 곰팡이 쓰고 와서 그거 다 뜯어내고 그거 깔아야 돼 이런 경비가 좀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목사님이 다음에 올 때는 호텔에서 자는 비용 말고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자기들이 그 돈으로 여기를 깨끗이 정리해서 여기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들이 그런 큰 돈이 없어서 지금 이 공사가 멈춰있는데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구영호 목사님 오케이 목사님 거기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그 3시간 1시간까지 바람 부는 데 내가 고생했는데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게 되면 그 호텔비를 대신 미리 보내서 청소하도록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도배도 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는 방법으로 생각을 일단 하고 왔습니다 몇 가지가 결정된 거예요 하나는 전도학교가 정리됐고요 또 하나는 랩름드 사역이 따로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됐고요 세 번째는 한국어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숙박 문제를 아예 그 교회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훈련을 목적으로 교회 안에 인테리어를 해놔가지고요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놨어요 하나는 근데 거기에는 여름에만 할 수 있도록 한쪽은 온도를 깔면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온도를 아예 합숙하는 데는 온도를 안 해놓고 에어컨만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한 방에 8명씩 생활할 수 있는 5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죠 그리고 거기는 공동화장실이 너무 잘 해놨어요 깨끗하게 새로 건물을 닥쳐서 거기는 인테리어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있는 그 방은 2명씩 잘 수 있는 방인데 그 방은 8개에요 8개 근데 8개 방은 아직 공사가 덜 진행된 거예요 그 중에서 한두 개 방을 꾸며서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름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했어요 우리도 보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큰 돈 안 들이고도 시스템을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평신도 성도인들이 가면 여름에 가면 그 청소년 사역할 수 있는 거기에서 숙식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감사했던 거는요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그나라 식사 시간하고 우리나라 식사 시간이 달라요 아침 시간을 10시에 먹어요 점심을 2시에 먹고 저녁을 6시에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우리하고 완전 다르더라고요 10시 먹고 2시 먹고 6시 먹는데 교회 랩런트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20명이 근데 진짜 감동했어요 전부 다 유니폼 식당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입듯이 그 유니폼 다 입고 모자, 유생 모자 다 쓰고 다 장갑 끼고 그리고 7일 동안을 세 끼를 다 봉사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감동했어요 미소 지어가면서 웃어가면서 봉사하는데 봉사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죄들 돈 주고서 어디 불러온 애들이냐고 그랬어요 아니래 교회 랩런트에 자원했대 이번에 이 집중 훈련 때문에 이야 진짜 초호텔에서 서빙하는 애들과 수준이 같아요 뭐 먹다 떨어지면 바로 와서 탁 해주고 뭐 흘리면 싹 치워주고 거기는 식사 시간이 세 타임으로 먹습니다 하나는 차가운 음식 두 번째는 뜨거운 음식 세 번째는 디저트예요 식사는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차가운 음식부터 나와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 나오고 마지막에는 뭔가 빵, 캔디부터 그런 게 쫙 나와요 세 타임으로 나와요 엄청 풍성했어요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가 제가 한 끼에 5천 원씩 잡아가지고 계산했다가 그쪽에서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한 끼에 만 원씩 좀 해주세요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으로 계산했으니까 식비가 확 올라가가지고 원래는 100만 원 예상했다 260만 원인가 정도 되는 돈을 1800불을 보내줬거든요 저 가서 줬거든요 1800불 근데 이해가 됐어요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렇게 세 타임으로 대접해야 되니까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준비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구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 아이들 너무 고생했는데 좀 수고비를 주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이 금액의 수고비를 다 조금씩 측정했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아주 잘했다 7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 그 멀리서 다 한 시간 넘게서 와가지고 그거 다 서빙하고 저녁에 6시에 다 하고 다 치고 그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음식 양이 접시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먹은 사람이 50명 정도 먹었어요 우리들 간 팀들 30명 거기 목사님들 뭐 거기 그 아이들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 꽤 많은 양이었죠 나중에는 바베큐 파티도 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준비했구나 근데 누가 다 했겠습니까 그게 성도들이 한 거죠 아무도 말없이 내가 그랬어요 그 그 그 아라임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님들 훈련을 참 잘했네요 그랬더니 아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얘기도 그랬는데 야 또 충격받아서 우리 교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도 그 정도 됩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우리도 그래서 다음에 오세요 우리는 감동했지만 목사님 오면 기절을 될 겁니다 목사님은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은혜로운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더 리얼할 건데 영상은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쯤 되면 혹시 영상으로 그 사역 현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 아르메니아 사역의 현장이 점점점점 자리를 잡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한 분씩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 현장을 보면 그 잠자던 영적인 세계가 확 눈이 열리겠다 너무 참 도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한 분씩 기회가 되면 참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됐고요 가서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느끼고 깨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보고마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아르메니아 보고마의 은약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전성도가 한 해 되어서 기도하며 헌신하여 중대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세계보고마의 거점으로 동유럽 보고마의 중요한 교두보로 마치 안디옥 교회를 쓰듯 아르메니아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보고마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함께 참여했던 부산인들이 한 팀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하여 그야말로 세계보고마의 은약들을 확인하고 펼쳐가는 중요한 선교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한교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은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충분한 은약의 현장 내 자신의 영적인 비밀을 확인하는 현장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심이 오늘 붙잡은 말씀과 선교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자 남을자 남은길자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